Now, get a mentor of your friends after the thousand amounts of investment fails. Let's talk later, okay? 왜? 남자만에서 기름 때문에 성료를 다시 성료를 다시 성료를 하니 사치 없죠, 성적도. 다들 그렇게 살긴 했지. 난 처음부터 볼만 싹수와 외국 기업들 성료를 생겨났어. 국내 기업은 싹수는 있지만 현금 부족한 것들에게 불려졌지. 은혜 기업 사람들은 정말 좋은 숙료를 하시네요. 이증국 때문에 또 한 바퀴을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외국 기업들한테서 사오지만 국내 기업들한테는 조언을 많이 하셨지만 약속 안 지키면 카차 없이 날리는 냉정한 사람을 하시라고. 돈을 그렇게 불려서 말이야? 그냥 피부 눈물뿐만 낫떡은 자치 없자라고 물었다. 근데 내가 엑시 우통에게 돈을 빌려줘야 한 명도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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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버지와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엄마를 죽은 범행을 찾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제 숨가운 걸 다 해보니까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에게 비용을 보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염두는 할머니 스스로 자식을 하죠. 제가 가진 건 솔직한 것밖에 없어요. 더 솔직히 말하면 제 운명을 할머니께서 결정하고 있는 게 자존심 다합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의 일을 돕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아빠 바로 옆에 있는데. 아빠가 받으려다가 끊겨 버렸네요. 아... 그래요 네... 인증 맞을텐데 인증 맞을텐데 그래, 구압기도